지금 야성 유혼자 입술 봤는데 지금 대관리 지금 나한테 잘 안 뭉키는 거 아이가? 수석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깐딱입니다. 오늘은 바다에 파이팅하고 똥치로 합니다. 오랜만에 똥치로 한번 합니다. 포인트가 가지고 인사 한번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깐딱입니다. 오늘은 깔치 네만 낚시에 우리 바다에 파이팅 형님하고 갯바위에 이깁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에 파이팅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다 이거. 오늘 낚시가 잡아가지고 우리 바다 파이팅 형님 또 칼 솜주기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 먹방까지 체험 중에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들 텐냐 오늘 텐냐 한번 해볼게요. 꽁치포 멸치로 못 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감는 거는 천천히 좀 텐션 있게 자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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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야 간이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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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들 맛있게 달아주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맛있게 달아주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은 밑으로 살짝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거 텐냐 하면 제 무게가 50g 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조류가 세면은 뽕 뚫을 어디에다니? 계속 댓글 달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게 오늘 조류가 좀 쎄어 80g으로 시작해볼게요. 여기 뽕 뚫을 닫는다. 요 밑에 말고 위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달아주면 돼요. 자 와이어 거기에 캠이 3mm 캠이 하나 네 자 쇼꼬리드 5호 3m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지금 해가 안져물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바닥에서 한 두세 바퀴 정도 문 닫는다. 갈치가 지금 끈가되기 위해서 요 마산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은이 요가 좀 따시거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이야 깔치야 간이 많나 많나 보자 와 요 물 세다 얘는 와 이클 나 나 뽕 뚫을 달아야 되겠네 나는 뽕 뚫을 달아야 되겠네 나는 이거 50g 형님 80g 그저 일부 아 여덟 물 좋 이케 뭐 네 하 하 하 하 하 하 야 하 하 자 시작합니다. 꽁치 깨하는 방법. 뱃살, 등살. 요리깨와 요리깨는 상관없습니다. 등살을 반을 깨하고 입질이 작은 작은 씻는다고 하면 세 번, 한 번, 두 번, 돌려가지고 세 번. 이렇게 밑에가 나풀나풀나풀. 할 순서가 좋다. 그러면 두 분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만. 위에 등살에 꽂으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밑에 끼우는 방법. 시작합니다. 벗으면 얼마나 힘든가요? 네. 바닥을 짚고 세 바퀴. 그렇지. 오 된다 이거. 그래 찬다 이거.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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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그래 그래. 오 삼지다 삼지다. 네. 아. 한번 더 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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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찌갖고 이것들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 supported by te founded 여기 ok. 그래 그래. 조금 아쉽네요. 지금 bit. 끊 젓세. 가 little. 많은 Dual. 지금 그렇죠. 저는. 손이 잠깐만 맞아. 억. 풀 asylum. 이것저 Ferrete. 이것저uous 소스를 얼굴만 갖고 있습니다. велã Fit. iiamik. having aYiati. 가방 our control Leon. 미끼 교체 싱싱한 꽁치로 교체 세거 꽁치 올려가지고 와이아로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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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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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지게 깜겠다 우와 80g 조리가 좀 가면 80g 염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이메일 게 다스믔일 물이 시해가지고 와~~ 손맛은 좋네 어? 어디 걸린나? 어? 저거 이리 있나? 왔다 삼지 미더 그래 아 또야 간이 사산맛이 된다 오! 그래 그래 그렇지 좋았어 이거 놔다 된다 이것도 삼지 아이가 오! 좋았다 이것들이 바닥에 있네 그래 된다이 오마가 야광색 그것도 안 구웠는데 요거 형님 이걸로 봐라 여기 지금 야성위원장 입술 봤는데 대가리 집 나한테 잘 안 묶이는 거 아이가 어? 수상한데 아닙니다 나 보라색 숫자 형이 보라색 난 오렌지 오빠한테 수상해 바깥이 영화 쓰시고 써보실랍니다 형이 네 영화 써보시지 자 우리 우리 바다 파이팅 형이요 도생이 멋지게 감아놨습니다 확실히 자주 뱉고 하 하 먼보다 고객님 좀 개맞이기 많은데 그렇지 형이 오오오 찬다 들고 있다 물고 들고 있잖아 히트 우와 좋다 우와 삶지다 우와 진짜 형다 어 바파이팅 더블 히트 어허 우와 어허 으아 빠있다 빠있다 아 아 얼른다 얼른다 머그 활동 엄청나게 Vayne ocused 어떡하지 오늘 observ Lyn다 에이 갈치 아이가 갈치 아이가 고 precautions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식이 이놈의 시계가 행위만 해가 가르치야 뭐. 내 맘에 가르치 15년째다. 이러면 수신이 알았으니까 텐빈을 빼고 20g짜리를 바꿔야해. 자식이 이놈의 시계가 행위만 해. 자식이 이놈의 시계가 행위만 해. 오 고로치 고로치 파이팅이 28번 고로치. 고로치 고로치 내가 왔다. 고로치 고로치. 진짜 여러분들 던지는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15m. 자식이 이놈의 시계가 행위만 해. 자식이 이놈의 시계가 행위만 해. 시계 13g. 시계 13g. 갈치 2.5인치. 이러면 됩니다. 히트 바로 안입니까? 바로 온다 엄마. 아 빠있다. 딱 나면 온다고 여기. 딱 서면은 히트가 바로. 시작한다. 어 엄마 수입습니까? 이 갈치 15년에 내 공 아닙니까? 내 맘 갈치. 시계 괜찮다 이거는. 어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오토메스 나오는 거. 깔치 곰. 2.5인치. 시알 괜찮다 이거. 깔치 아닙니까? 하하하하. 깔치. 만화. 만화. 아아. 아아.